22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fk-1, fk 더하기 1 곱한 게 음수인 정수 k가 존재하지 않는다 맞죠?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죠? 존재하지 않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고 k가 정수이기 때문에 k-1, k 더하기 1도 정수고 얘네 둘은 딱 몇 차이가 나지? 2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해되죠? 자, 그 다음에 f'-1과 f'1, 둘 다 음수네? 음수라는 얘기는 감소라는 얘기지? 이해돼? 그런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야 그럼 감소구간이 있으려면 어떻게? 그림이 이런 녀석의 그림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돼요? 그리고 이 사이, 감소구간 사이에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죠?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8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네 그러니 쟤는 또 뭐하라는 거야? fx를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라고 그치? 뭘 구해봐? fx를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야 이해되죠? 자, 풀어보자 시작이 1번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감소구간 안에 누가 들어있다고? 감소구간 안에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이 들어있지?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들어있는 거야? 정수값 하나가 들어있네 누구? 0이 하나 들어있는 거지? f0 이해돼? 되죠? 그래서 이 f0이 요한이 정수값이니까 이 녀석의 부호를 세 가지로 나눌 거야 f0이 양수일 때 그 다음에 f0이 0일 때 f0이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눠보겠다고 왜? 요거 보이지? 2차에 나눈 정수인 곳에서 함수값의 곱이 음수 이런 k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러니 내가 일단 이익이 여기 정수인 값 하나를 잡아내겠다 이거야 그게 f0이라고 이해되지? 자, 두 번째 f0이 양수예요 자, 그러면 0일 때 양수 찍어주고 f0이 양수란 얘기죠 자, 3차 함수이기 때문에 x가 빼기 무한대로 가면 y가 빼기 무한대로 가죠? 이해돼? 그러면 그림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돼요? 안 돼요? 되죠?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요 사이에 정수가 들어오게 되면 돼요? 안 돼요? 안 되지? 요 사이에 정수가 들어오게 되면 왜 안 돼? 이렇게 함수값이 둘이 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정수 k가 존재하게 돼버리는 거죠? 이해되지? 얘 안 들어도 되죠? 그럼 정수가 들어올 수가 없다고 이해돼?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수 있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게 되면 또 모순이 되어버리죠?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게 되면 f-2랑 f0이랑 곱한 게 뭐가 되지? 음수가 되어버리죠? 그래서 얘는 모순이 돼요 이해되죠? 그러면 같은 원리로 f0이 음수일 때도 모순이 떨어지는 거야 이해됐어? 그래서 세번째 f0이 0이어야 돼요 이해됐어요? 자 그래서 f0은 0을 찍어보고 3차함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요렇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요 사이랑 요 사이에 정수가 들어오면 돼요? 안 돼요? 요 사이에 정수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? 이해돼? 왜? 요 사이에 정수가 1 하나 넣어볼까? 1 여기 1 넣으면 여기 3이랑 함수값의 고비 음수가 나오지? 이해돼? 그러니까 정수가 들어오면 안 돼요 이해되죠? 그죠?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놓으면 알파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는 같고 베타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몇 가지 이해되세요?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야 그럼 여기가 0이야 이거 성립한다고 Fx는 뭐가 되죠? X 3승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지? 맞아? 그런데 이게 미분을 쳐서 빼기 4분의 1을 넣으면 빼기 4분의 1이 안 나와 여기에 또 안 돼요 맞죠? 그래서 여기를 그냥 빼기를 요쯤 두고 쟤를 알파로 하나 써볼게요 이해되죠? 얘는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Fx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에 X-1에 X-알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전개 하면 X-3승 마이너스 에 알파 더하기 1에 X제곱 더하기 알파 X 이렇게 쓸 수가 있고 F' X는 3X제곱 에 마이너스 2배 알파 더하기 1에 X에 더하기 알파 가 되고 F' 마이너스 4분의 1은 16분의 3 마이너스 얼마 더하기 저 2분의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알파 는 빼기 4분의 1이 되고 이거를 계산하니까 2분의 3 알파 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16분의 3 이래 되고 이거 정리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16분의 15 그래서 알파 는 얼마가 나와 8분의 마이너스 8분의 5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 그랬더니 음수 많네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FX 찾았다 여기다 쓸게 FX 는 X X 더하기 8분의 5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F8 그러면 8 8 더하기 8분의 5 그 다음에 7 이래 되는 거지 맞죠 그러면 음 요거 통분하면 8분의 69지 8분의 69 그럼 8이랑 약분하면 69 곱하기 7 이래 될 거고 쟤는 70 마이너스 1에 7이라 쓸 수 있으니까 490 해서 7 빼니까 483 이렇게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죠 네 근데 잠깐 여기서 이게 답이야 그런데 이 식도 가능하거든 사실은 어떤 식도 가능해지냐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를 베타 이렇게 쓰게 되잖아 그러면 또 fx는 x에 x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 베타 해서 이게 베타가 양수인데 이 f' 마이너스 4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를 이용을 해보면 저 베타가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모순이 떨어지더라고 선생님이 해봤어요 혹시 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해 됐죠 오케이 수고하셨어요